아 요새 라팜이 성적이 안좋던데 아 나는 높은 확률에서 싸우는데 다 진다잉? 아 80, 90 자꾸 져가지고 체력 3으로 꾸역꾸역 올라왔는데 으흠 %%%%%%%%%%%%%%%%%%%&%%%%%%%%%%%K%%%%%%%%%%%ㅋ 확실히 라판보다 마이예브가 좋긴 좋은 것 같애 매법 줄이는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 그치? 이렇게 하고 페어나만 만들자? 마이예브하고 라팜하고 뭐 비슷한데 애매해 얘가 제일 맞는 표현인 것 같애 아이씨... 뭐 못다 놔도 똑같잖아 그래도 왜 마지막 왼쪽에서는 오른쪽으로 옮겨갔나 다수인들이 제 목숨 톡톡히 해야 된군요 난 금원 동룡장 지금 애매하다 아... 이 산발견을 그냥 하는게 좋으려나 욕심 안내고 그게 안전하겠지 욕심내지 전십녀 진짜 짜증나 이런거 질 때마다 전투대우 아.. 전투에 열기가 저만 등 없네요. 난 금원도 두렵지 않다. 지원대고. 요거 안 햄 이거네? 그래도 이게.. 하아.. 벨벨.. 아.. 라팜은 약간 상대방을 보고 움직여야 될 느낌이라면 마에브는 나 혼자 하는 느낌이라면 아.. 아.. 11.2로 가나 보다. 아.. 아.. 진짜 짜증난다. 아.. 진짜 짜증난다. 진짜 운도 없네. 이게 다 이길 게임인데 다지니까. 아.. 아 예 어서 오십시오. 고맙습니다. 아니 저.. 왜 후반에.. 후반에 맞을 거라고 생각해. 안 맞을 수도 있지. 아.. 4렙이냐 5렙이냐구나. 우야.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요. 아.. 어.. 1건 이기겠지. 어.. 아.. 그뒤 이건데.. 가수인들이 제목슬컥컥이 해댔군요 아 좀 땡긴 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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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 벌써 나갔네 아 아 아 아 펫 아 펫 펫 펫 펫 펫 아 개잘 컸네 타락 아.. 고양이가 있어. 엄청 쑥스러워.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. 요! 고양이가 있어. 엄청 쑥스러워.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. 좋아. 좋고. 좋아. 좋고. 좀 아까워. 하나만 못 받은거. 아 그냥 이거 집을걸. 먼저. 아. 좀 아까워. 공격할 때가.. 2개가 잊지 않는 것 같은데.. 아. 3개가 도착하면.. 2개가 많아. 2개가 많아. 1개가 많아. 1개가 많아. 아니. 2개가 많아. 1개가 많아. 1개가 많아. 2개가 많아. 좀 땡기는데? 아 얘가 고양이구나 이번에 진작 죽여야 되는데 계속 올라오는 거다가 죽은 거 같은데 아 좀 땡기긴 해 솔직히 아 안돼 얘냐 얘냐구나 끝까지 가야 될 거 같아 아 잘한다 아 잘한다 아 잘한다 니한테 걸어줄걸 하니까 다음 톤에 적성 발라주고 오우 오우 툴참프 마일도 안했어요 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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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 아 글쎄요 높은 기준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하네 아 예 여기서 죽일 수 있나요? 죽일려고 제가 여기서 올인한거거든 최고점이 몇점이들 한 15,000점 되지 않나요?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건데 먼저 하는게 맞는거 같기도 하고 죽여야 되는데 지금 세지기 전에 아이고 아 여기까지네 아하 아 아 죽였어야 됐는데 아 82.4% 였는데 이번 턴이 마지막 기기였는데 아 저걸 못갔네 깔라고 올린건데 아이씨 못갔네 못갔네 아 누구 하나를 정리하긴 해야될거 같은데 누굴 정리하지 리본을 일단 팔아야겠지 리본을 일단 팔아야겠지 얼음을 더 길게 노력하게 만들어낸다 아 아 아 아 아 어 와 32밖에 안되고 아하 아 얘를 죽였어야 되는데 이게 크다 야 아 얘를 깠어야 되는데 나 버릴 애들 좀 버리고 새로 바꿔야겠어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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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나왔네 나왔네 나올 것 같아서 나왔네 진짜 흥화체 흥화체 적체조체 마지막 잘 가지길 너무 많이 받아라 아 마지막 리본 데이어너 구해야될 것 같은데 나왔네 아 이거 흥화체 합쳐지는거 아니야 아아 어어 근데 또 나왔다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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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새걸로 바뀌었어 개웃기네 이제 버리자 이제 아 이거 쓰고 있어요 아 이거 쓰고 있어요 맛있어 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좀 애매하네 질풍이 아이고 아이고 일단 이기길 이겼는데 비길 수도 있겠네 왔다 이겨라 쉽지 않았다 이거 얘가 빨리 지겼어야지 이겨낸 게임이란 아 이번 판 뭔가 좀 잘했는데 어 좋았다 이번 판 뭔가 잘한거 같아 느낌상